길게 빈 영을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끌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 iOS 13.4 아이패드 OS 14.4 업데이트를 하면서 키노트 넘버스 페이지를 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버전업이 조금씩 조금씩 됐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2 버전 5.2.1이 최신의 버전이었는데 이번에 키노트 넘버스 페이지가 모두 다 버전업이 10.0으로 올라갔습니다 확 버전업이 된 거죠 아무래도 마우스와 트랩패드를 원활하게 지원하면서 아이워크 앱에도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인데요 아이워크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아이워크는 애플이 만든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련된 매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맥북 아이폰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앱이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이워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쉽게 알려드려서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키노트를 중심으로 공통된 기능들을 여기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넘버스와 페이지는 여기서 없는 변화 포인트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노트의 변화 포인트 중 하나는 다양한 테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테마 선택은 메뉴로 나가시고요 위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테마 선택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신규라고 써 있죠 새로운 테마가 업데이트 됐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총 10가지의 신규 테마가 적용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마를 선택을 하면은 쇼케이스에 맞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만 나오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존에 다 알려 드렸듯이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테마에 맞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진 3장을 넣어서 만드는 걸 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사진을 변경해 가면서 나만의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슬라이드는 계속 추가해 가면서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편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디자인 능력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테마를 이용해서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변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 최근 사용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찾아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최근에 사용한 테마가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테마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려는 문서 스타일에 맞춰서 테마를 선택하시고 그게 맞춰서 일대일로 매칭을 하는 작업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길게 터치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멀티 터치를 하면서 이동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마우스에서 사용하듯이 이거를 한 번에 끌어 모아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쫙 끌어 모아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마우스가 아닌 손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빈 영을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끌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는 길게 안 눌러도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손으로 할 때는 길게 누르고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주석을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석을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리더유 구독이유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을 넣습니다 완료하면은 여기에 주석을 단 거예요 내보내기나 프린트를 하면은 주석이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주석까지 함께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프린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석 프린트하기라는 메뉴가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석 없이 그냥 프린트 하는 거고요 이렇게 체크하면은 옆에 주석 내용이 포함돼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서를 꾸밀 때 글자에도 다양한 효과를 주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장을 써 놨습니다 붓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꾸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을 하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세요 단락의 첫 문자 장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세요 여섯 가지 스타일의 메뉴가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단락의 첫 문자 장식이라는 게 생겼고요 단락의 첫 문자 장식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섬세하게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 잘 활용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키노트에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도형들을 제공하는데 이번 업데이트에 또 도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형 추가는 위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도형 모양이 있습니다 도형 모양 보면 정말 많아요 기본, 기아학, 사물, 동물 정말 다양한 종류의 도형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도형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기존에도 알려 드렸지만 도형은 백타 이미지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전혀 깨짐이 없습니다 이 도형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꾸미기 버튼 누르시고요 정렬에 분리라고 있습니다 분리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모든 영역들이 분리가 된 거예요 꾸미기를 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가서 채우기 가서 그라디언트로 이런 식으로 꾸미기를 하니까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문서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도형이라는 점 참고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넘버스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 변화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넘버스에서 변화된 포인트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 사용이 템플릿에 생겼죠 넘버스에서는 더 많은 행과 열을 생성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끌어지면은 계속 행이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마우스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잡고 쭉 끌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열이 생기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배경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트의 빈 여백을 선택한 다음에 꾸미기를 눌러줍니다 시트 배경이라고 메뉴가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여러 가지 컬러로 시트 배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트를 만들었을 때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변화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템플릿이 이렇게나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완전 예쁘죠 페이지는 문서 작성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리책 현대식 소설 전문서적 이런 형태의 다양한 템플릿이 있으니까 원하는 걸 선택해 가지고 그 템플릿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은 더 감각적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다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꾸밈이 없는 문서일 경우에는 또 다양한 꾸미기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또 배경을 여기도 바꿀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요 선택을 하면은 배경 색상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작대기 그어지면 색상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색상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컬러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컬러 조합으로 다양한 느낌의 문서 배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좀 더 유니크한 문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활용하시면은 더 알차게 아이워크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기존에도 키노트 관련된 다양한 팁들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키노트 전문가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